그 정점에 김승희가 의전비서관이 된 겁니다. 김승희의 의전비서관. 누굽니까 도대체 김승희. 김근희 여세 측근이 완료됐는데요. 어떤 사이죠?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여당의 특징은 전혀 국민이 모르는 사람들이 다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 제일 큰 문제 지금 뭡니까? 박 기자님 제가. 사람들이 아직도 대표인지 몰라요. 김기현 누구인지 몰라요.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민지도가 좀 낫다. 정책도 없어요. 그런데 원내대표도 또 티켓을 시켜요. 윤재욱. 대구 삼성. 기상적으로 말했지만. 국민들이 몰라요. 그 사람 누군지. 옛날에 수석부대표였다네. 윤종도만 알아도. 지금도 많은 정책위원장 박대출. 누군지 몰라요. 장재훈이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알죠. 한동훈하고. 네. 윤석열 끼고 온갖 식음반과 싸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의전비서가 탁현민하고 한번 비교해봅시다. 탁현민. 행사를 잘 치렀고. 그래서 그게 평가가 좋으니까 의전비서가 됐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검증을 받고. 그런데 이 김승희라는 사람.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알려지는 것은 김건희 여사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은 최고의 과정에 함께 등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10년 이상 이어진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정치에 도전하던 2021년 상반기부터 도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봉길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안 되는데 거짓말로 대관받은 그 당사자 김승희입니다. 신분은꾼 맞아요. 신분은꾼은. 네.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한테 하는 식으로 하면 승희야 나 좀 도와줘. 1억 원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연을 맺었겠죠. 처음에. 그런 비슷하게. 그런데 공무원이잖아요. 사적 인연으로 예를 들면 진짜 부속실 직원으로 채용이 될 수는 있어요. 부속실 직원으로. 사적 수행. 굉장히 편한 사람이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의전비서관은요. 지금 이 사람이 한미정상의담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죠. 무슨 이벤트 업체를 했다는데 직원이 한두 명이라는데. 그냥 1인 회사잖아요. 1인 회사. 예를 들면 풍선 대여해주고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봐야겠지만. 풍선 대여회사 있잖아요. 우리 돌잔치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생일잔치 때. 아니 지금 이건 생일잔치가 아니잖아요. 돌잔치가 아니잖아요. 규모가 큰 상황이고. 의전비서관에서 성인행정관을 하다가 공석이던 의전비서관이 됐는데. 갑자기 의전비서관이 한일정상에 날라가잖아요. 그때부터 김승희 입김설이 나왔어요. 김승희 김건희 입김설이. 결국은 의전비서관으로 등용이 됐다. 이것도 인맥. 인사도 김건희 인맥으로 인사가 되고 있다. 이것도 김건희 작품이라 봐야죠. 이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동성하고 있는 사진인데. 그걸 윤석열이 시켰겠습니까. 윤석열이 국정은 맨날 술만 먹고 다닌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정 운영 자체가. 정치 검찰이 다 하잖아요. 정치 검찰이 갈 수 없는 자리는 김건희 세력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김태호와 이렇게 득실한 것도 김건희 김설이 나와요. 천공이나 건진이 미국하고 일본에 딱 붙어먹자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천공의 발언도 나왔고. 지난해 천공 유튜브 채널을 보면 영부인이 바빠져야 국익의 엄청난 길이 열린다. 당연하죠.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가 더 나대고 다니고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막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본인이 약속한 것도 어기고 사진 찍어서 사보 올리고 저는 그게 그 자체로도 열받고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그 사람을 다 수행하잖아요. 공무원 경험까지 100여 명 안팎이 수행을 해요. 그렇죠. 다 세금이잖아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변해야 될 공무원들이 가서 김건희 신분을 끌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속사진사 다 공무원들이겠죠? 다 세금으로 월급 받겠죠? 홈페이지 다 세금으로 운영되죠? 그렇죠. 윤석열 사진보다 김건희 사진이 더 나아요. 그리고 포커싱된 사진들 보세요. 윤석열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아웃포커싱. 김건희가 가만히 나오고 이러고 있고 가운데 걷고 있고 대통령실 사람들은 누가 권력자인지 아는 거죠. 저는 국빈 방문 미국에 갔을 때 얼마나 또 많은 사진들이 올라올까? 블랙핑크하고 레디가랑 한 무대에 서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싶었는데 우주대 스타가 되고 싶었던 김건희 씨가 그게 실패해서 질바이든 여사가 일곱 번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김성환이가 그걸 잘랐다고 묵살했다고 항명이다 라고 자르고 잘랐다는 호흡이잖아요. 질바이든이 일곱 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밝혀진 건 바이든 손녀가 요청을 했다 정도? 그것도 김건희하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참 누구랑 이야기해요? 바이든 손녀가. 나토 정상이다 하면서. 김건희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질바이든 일곱 번 고문당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미국에서도 그걸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정상에 가만히 있는 이유는 오면 너 우리 영북인까지 들먹으면서 한국이 우리 욕보였다. 다 내놔. 반도체, 밧데리, 전기차, 바이오 다 내놔. 중국 다 철수하고 미국으로 와. 이렇게 글로벌 호거하려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분석에 가면. 그런데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결국 질바이든가 아니라 바이든 손녀 정도가 김건희한테 이야기했다는데. 그랬을 것이다. 나 블랙핑크 팬이라고. 그 이야기를 덕담으로 덮고 넘어가야지. 그걸 진짜 추진하고. 그건 김건희 씨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 묵살당하니까 김건희라고 안 하고 미국 쪽에 요청했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그런데 누가 블랙핑크 레드가가 공연하면 누가 뜨겠어요. 그렇죠. 문화공연은 미국도 영부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씨가 그 사람도 한 번도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화보 한 500장 찍겠죠. 블랙핑크랑 레드가가. 그만큼 지금 국정 운영 상황을 쭉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가 부각이 되고 있고 관심의 초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은 부인할 수가 없다. 비선입니다. 이게 비선입니다. 물론 영부인이라는 공식 타이틀이 있지만 국민들이 모른 영역에서도 지금 얼마나 개입을 하겠어요. 대놓고 자기 측근을 의전비선을 시켰는데. 김성환이를 날렸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데서는 이 비선 권력이 얼마나 많은 인사농단이나 국정농단을 하고 있겠습니까. 최순실은 조심하기라도 했어요. 사람들이 요즘엔 김건희는 최순실을 비교 많이 합니다. 무속에 심취했고 비선이랑 비슷한 게 있는데. 최순실은 몰래 했잖아요. CCTV, 의상실 CCTV 같은 경우도 고영태가 몰래 설치하고 권인 거거든요. 몰래 하다가. 그랬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놓고 하요. 대놓고 하는데 이 정도면 몰래 하는 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국민은 이건 진짜 나라가 아닙니다. 올 10일, 시임 1년 기다리신 분들 많은데. 그 전후에서는 진짜 길거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직 1년이 안 됐다고 감망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1년 동안은 봐야 된다. 5월 10일 유엔은 이제 나와주세요. 제가 4월 20일 토요일도 촛불집회를 크게 하고요. 4월 23일은 전주에 갑니다. 전주가 4호 중도 합작 3차 복근대에 있는 게 전주로 가냐. 전주가 지금 윤석열 퇴진의 손봉이에요. 민주화의 상징이 광주라면. 전주의 정유기관 사자단이 제일 먼저 퇴진 미사하는 데가 전주 풍남문 광장입니다. 저희도 풍남문 광장으로 합니다. 23일 날. 그 유명한 백금열 촛불 밴드가 공연합니다. 밴드 타카피도 공연합니다. 김용민 목사님 발언이 있습니다. 김용민 TV에. 베니재 대표. 요즘. 방송만 나왔다 하면 몇백만이 본다 하는 베니 대표. 임세윤 소장님. 임세윤 식당TV 만든 우리 임세윤 민생공동소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안혜욱 후보님. 다시 한 번. 여러분. 아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공약이 윤석열 타도 김관인 구석이. 안혜욱 후보님. 감사 인사가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감동적일 것 같아요. 무명의 안혜욱을. 대구 사람 안혜욱을. 공약이 윤석열 타도밖에 없는데. 10%가 넘는 지지를 보내준 전주시민들에게. 안혜욱 후보님이랑. 서울의 서울의 백원정 대표님이. 아마 큰 절을 올릴 것 같아요. 일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국민의 민심이. 여론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민심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또 여당의 조치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반전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여권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고민을 하는데. 총선 앞두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잖아요. 쓴소리가 쏟아져 나와요. 심평. 그다음에 고향 국민의힘 위원장이었던. 조대훈 씨. 조대훈 씨. 아 국민의힘은 폭망했다. 이미 폭망했다는 거예요. 선거 참패한다는 거예요. 50석 안팎 이야기도 나와요. 일부 티켓하고 피켓 일부 적외에는. 전멸할 거다. 그래요. 1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뒤집으려고 중대선거구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야 의원들 중에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거나 승자독식을 완화하려고 진정성을 가지고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탄 의원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세력이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2등이나 3등에서 100석 넘어서 탄핵을 맞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결사하자로 지금의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합니다. 국민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련합도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전원위원회 한다는데 말 그대로 전원위원회잖아요. 전원토론해야 되죠. 몇 명 앉아있어요. 박 기자님한테 보셨죠? 거의 없더라고요. 300명인데 30명도 안 앉아있어요. 지들도 토론 안 해. 그런데 국민은 아예 배제되어 있어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여야 중진들만 살아남는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를 하면 선거가 넓어지잖아요. 최소 두세 명 뽑아요. 많게 네다섯 명도 뽑아요. 그러면 신인이 한 명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여야 중진이 되죠. 지명도가 있고 조직력이 있고 재력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신인을 한 명 뽑는다 하더라도 2등하고 3등은 또 4등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중진을 뽑을 가능성도 없죠. 특히 국민의힘 중진이 어쨌든 살아남겠죠. 중대선거구제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로 그 다음에 내각질 하려고 그래요. 김진표가 오랜 꾸미는 내각질 아닙니까? 그렇게 또 시나리오가. 일본처럼 풍마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정치 파벌들이 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1등 못 돼도 2등 3등 해가지고 계속 천년만 년 해먹는 겁니다. 차라리 중대선거구제 필요하면 이번에 공약을 내세워서 그 공약으로 심판을 받으세요. 평가를 받으세요. 차라리 이번에 공약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에 따라서 거기서 나중에 정책 내면 되니까. 그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정치의 격은 뭡니까? 중대선거구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소선거구제를 더 선호하는구나. 국민들은.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동안 4년 동안 엉망이었던 놈을 내가 심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중간평가 하고 싶은 거예요. 소선거구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꾸들어 바꾸자 이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윤석열 퇴진이야.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200석이 있어야 된다? 물리적으로 못 끌어내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해야 돼. 그럼. 국회가 안 해. 총선 전에 국민의힘 일부원들이 이탈 가능성이 있어요. 박진영 평론가 그렇게 전망하더라고요. 정치검찰로 다. 정치검찰하고 김건희 세력이 다 후보가 될 거란 말이죠. 이탈한 사람이 엄청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탄핵이 될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차가 그때 기회예요. 그런데 그때 못 온다. 선거 앞두고. 무리 안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무리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무리도 아닌데. 뭔 역풍이 분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서. 조심을 하고 있다. 역풍이 분다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온궁이 지금 중풍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두야. 윤석열 때 못 살겠다. 민주당 때문에 답답하다. 이건 아닙니까. 우리 오마이티비 한 번 나가면 저한테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세요? 윤석열 6 전화보다 더 많이 오는 전화가 민주당 답답해 죽겠다. 요즘에는요. 그런데 좋아요. 총선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요. 백벌 양보에서. 그럼 총선 때 야당이, 야권이 200석 이상 될 전망이 높아요. 지금 50대 30으로 나오잖아요. 다음 총선 누구 찍으냐. 네. 소선공우제 하에서 그렇게 나오자면. 45대 40에서 50%가 야당 집계에 다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탄핵하면 돼요. 그런데 뭘 중대선거구제예요 갑자기. 그래요. 선거구제 개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됩니다. 다음 달에 아마 단일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평가 어떻게 받을지 봐야 됐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고는 하는데. 비례대표,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 이게 또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줄이자는 게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을 없애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차라리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비례대표 30석 늘리면 330석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산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산은 동결해도 국민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지금. 예산을 3분의 2 내지 2분의 1으로 깎겠다. 대식의석수만 30석 늘려달라.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 30석은 전원 비례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 국민들이 맘에는 안 들어도 오케이 그 정도는 합시다. 진정성. 그리고 그 30석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30석보다 더 많은 적을 권역별로 배분하면 돼요. 그러면 중대선거구제에서 지역주의가 안 해야 되는 게 노무현대도 꾸받는데 그게 일부 안 해야 되죠. 티켓에서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역별 정당명부니까. 권역별이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영남선이 30분을 얻잖아요. 티켓에서.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러면 10석이 많이 되고 응별하게 비례가 배정됐다고 쳐요. 최소 3명 안팎은 민주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완하면 된다. 그렇게 보완하면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동의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예산 동결로도 안 돼. 예산을 더 깎아야 돼. 알겠습니다.